그 촬영장이가 와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 오늘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어요. 2월 마지막 날인데 아주 좋게 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네요. 또 좋아요. 갈 길이 멀어서 영상 이 정도로 하고요. 중간중간 짬 낼 때마다 촬영하겠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조심 방현숙 씨 잘 지키면서 조심히 촬영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볼타임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요. 심사요. 프로필 뽑고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실장님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실장님 만나서 자동차 타고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. 한강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 들어보니까 오늘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라고 합니다. 뱅크업이라고 하죠. 뱅크업이라고 하죠. 잘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메이크업 없이 촬영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간단하게 메이크업 받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니까 뭔가 시원섭섭하네요. 이 공간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. 저는 촬영 잘 마쳤고요. 이제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아시겠죠?